네 안녕하십니까 넷스원260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말 레알 미친 완전 어려운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요 네 세계화계인데 공이 안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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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됩니다 아셨죠? 이거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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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컷 엇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개쩔죠 실입니다 공이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거예요? 아셨죠?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네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네 여기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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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여기는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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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갖다가 이렇게 아 야 아이씨 이렇게 무빙으로 다 피해주면 됩니다 그렇죠? 그렇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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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됩니다 야 컨트롤 개쩝니다 어 신컨 엄청난 신컨입니다 어 네 여기서는 가만히 있다가 쭉 가세요 그렇지 여기는 이렇게 쭈욱 벽에 붙어서 가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공이 안 보이는 게임입니다 이게 세상에다 정말 어려워요 아쉽죠?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임입니다 이 착한 사람의 눈에만 보인다는 그 전설의 장애물 안 보이는 새가게 여기는 이렇게 0대수로 깨죠? 당연한 거 아닙니까?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? 여긴 잘 몰라서 여기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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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이렇게 가서 네 저는 이렇게 가요 공이 그러면 여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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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장 이렇게 가서 여기서 세이브 다음에 이렇게 가지면 됩니다 아 세이브가 아니구나 아 정말 힘들었어 네 여기는 박자에 맞춰서 네 노래를 흥얼흥얼 부르면서 하면 됩니다 와 완벽해 여기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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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레슨이 어서오세요 아 여기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먹고 빠지고 이렇게 하 이렇게 기다리신 다음에 이렇게 그렇지 여기는 이렇게 벽에 붙어서 가면 됩니다 아 님들은 나쁘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전 이미 화면상으로 다 보고 있어요 진짜 착하게 좀 사세요 이렇게 벽에 붙어서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다 보이잖아 이렇게 착한데 안 보여 님 나쁜 겁니다 흠 파란국이 지금 무한대로 나오고 있어요 무한대 여긴 까먹었어 그냥 막 가면 되는 건데요 네 막 가면 되는 거네요 여기는 안 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구석으로 피하고 이렇게 피하고 여기 찍고 흠 네 가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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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어흥 어흥 힘들어 어흥 손 아파 어흥 미치겠다 그렇지 어흥 힘들다 아흥 이렇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주면 됩니다 세각이랑 패턴이 달라요 이렇게 해야됩니다 아흥 힘들다 아흥 네 귀찮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아흥 힘들다 아흥 여러분 즐겨찾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밑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대각선 다시 대각선 하고 먹어주신 다음에 위로 가신 다음에 대각선 여기 찍고 이렇게 가신 다음에 대각선 쭉 다시 대각선 쭉 쭉 어때요? 정말 쉽죠? 어흥 아흥 아흥 힘들다 이게 세각이랑 달라요 아흥 이사람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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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흥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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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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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흥 아이 죽는거는 아흥 못합니다 제가 너무 잘해가지고 이렇게 가세요 대 직진 대각선 다음에 직진 대각선 좋아 여기서 기다리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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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먹어주시고 어 먹어주시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어주시고 다시 가세요 그다음에 쭉 대각선 밑으로 내려가시면 완벽하게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흠 잠시만요 아 나 보기 좀 이상하다 여기 여기는요 여기 여기 어떻게 하니까봐 아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는 여기서 밑으로 그렇지 완벽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아셨죠 계단 타듯이 하세요 네 직진하는건 제가 신컨이라서 가능한 겁니다 아셨죠 님들은 막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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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해야되요 쟤는 신컨이라서 직진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흠 여러분들은 지금 장애물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이건 이렇게 좋아 불쌍하면 추천드리자 한번 한 번 아 힘들다 아 힘들다 아 너무 힘들다 아 아 아 아 미치겠다 네 이제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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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구 대각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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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으로 대각선 네 밑으로 내려가신 다음에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흠 흠 이거 패턴을 다 외우셔야 돼요 흠 흠 여기가 진짜 어려운데 네 아 저는 직진으로 깰 수 있습니다 야 이거 타이밍을 못찾겠다 어우 어 이거 타이밍을 못찾겠어 어어 이거 공이 이렇게 지나고 있어가지고 어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안되겠다 아 이거 어떻게 깨지 상민이 어서오세요 아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 그치 아 에잇 그렇지 에잇 에잇 아 어 어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어떻게 나가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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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이렇게 그렇지 네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면 추천이랑 즐겨찾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흠 흠 흠 흠 네 완벽하게 공략을 했습니다 녹화를 종료합니다 if 흠 음 흠 흠 흠